안녕하세요 오늘은 just put a spell on me 32카운트 1월 intermediate 레벨의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 시작해볼게요 섹션 1 오른발 back with sweep 비하인드 사이드락 리커버 오른발 back with sweep 오른쪽으로 위브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락 왼쪽 4분의 1턴 왼발 포드 스텝 위드 sweep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왼발도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카운트 1, 2 and a, 3, 4 and a, 5, 6, 7 and a, 8 and a 섹션 2 오른발 크로스 위드 sweep 크로스 놓으시고 왼쪽 2분의 1 힌지 스텝 할거에요 왼쪽 4분의 1 힌 오른발 back 왼쪽 4분의 1 힌 왼발 사이드 사이드 포인트 오른쪽 한바퀴 4분의 1 롤링 바인 풀 턴 하실거에요 오른쪽으로 4분의 1 힌 포워드 스텝 오른쪽 2분의 1 힌 왼발 back 오른쪽 2분의 1 힌 오른발 포드 스텝 왼발 포드 스텝 위드 히치 백 위드 스위 오른쪽으로 익스텐디드 위브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카운트 1, 2 and a, 3, 4 and a, 5, 6, 7 and a, 8 and a 섹션 3 왼발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오른발 포드 스텝 포드 스텝 오른쪽으로 1분의 1 힌트 오른쪽 2분의 1 왼발 back 위드 스위프 오른쪽 4분의 1 하면서 세일러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포드 스텝 포드만보 포드락 리커버 백 카운트 1, 2 and a, 3, 4 and a, 5, 6 and a, 7 and a 섹션 4 오른발 back 위드 히크 코스터 스텝 back together 포드 스텝 오른쪽 4분의 1 힌트 하면서 오른발 포드 스텝 위드 히치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락 리커버 오른발 크로스 위드 스위프 크로스 놓으시고 왼쪽 4분의 1 힌 오른발 back 왼쪽 4분의 1 힌 왼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힌트 하면서 스위프 카운트 1, 2 and a, 3, 4 and a, 5, 6, 7, 8 and a, 1 full 카운트 1, 2 and a, 3, 4 and a, 5, 6, 7 and a, 8 and a 1, 2 and a, 3, 4 and a, 5, 6, 7 and a, 8 and a, 1 2 and a, 3, 4 and a, 5, 6, 7 and a, 8 and a, 1 2 and a, 3, 4 and a, 5, 6, 7 and a, 8 and a, 1 이어서 하시면 돼요 Absolutely Thanks Fatim